저는 많이 다 안 남겼어요 네, 오늘 정신이 없어서 회사 분들 말하느라 말씀드리느라 이렇게 케어럭분들은 저희 엄마로 말을 못 했어요 근데... 공약을 저희 홈페이지에 적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부분의 케어럭분들이 몸 상태를 생각해 주셔서 휴가를 줘라 휴가를 줘라 예 네, 저희는 진짜, 저희는 정말 너무 감사한데 그때까지, 그러면 시작을 좀 늦게 해야 되나? 그럼 얘가 아까 얘기한 거잖아 한 6시간 한다 치면 연화일 수 있을지 아, 똑같은 거지